갑자기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거지 자네같이 바쁜 사람이 그러면서 하고 있어 바쁜 사람이 해야지 바쁜 사람이 한다요 시간 짬짜리 내가면서 하는거지 하고서 월동준비도 해야되고 바빠질거 없구만 월동준비는 남자까지 여자가 한다요 그따 필수의 엽셀을 저 여자도 도와야지 하나만 안 넘어서 해야겠어 그런거 빼앗고 뭐지 내가 이날 천사 일로만 살아가고 일로 얼마나 일까지 여러 데다 시간을 두고 하락해야지 아니 사람아 그러다가 춘바람 안 나면 어치려고 그래 그게 춘바람 나가니 그래갖고 건강한 사람은 이제 그것이 아닌거에요 그래도 뭐지 춤은 춤이야 그것도 어 춤은 춤이야 어이참 이 사람 말같은 사람 내 늑바람 낚아보셨면 보고 안갖고서 내 맘이여 사랑보셔요 이 나이에 그것도 마음대로 모듬 뭐 되게 안다니까 일 끝나면 딱 끝나면 안자마자 근데 그라제 말한번짜랬네 어어 어후 굿들어가 드렸어 아 뭐 더 본질알놔 어휴 왜 하날붓기 늦어버렸어 지금 아이 아이고 국도 있는데 왜 국에다 말하는거지 우리가 물어먹고 있어 내가요 간찬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찾아 먹고 뭐든 걸 수 있는 간찬 진취나 되니까 찾아 먹지 춤바두고 내기고 그러면 집안은 누가 일 먹댔셔 집암만 비우고 댕기고 춤밭취로 댕기면 내가 맨날 그랬어 그만 오늘 어디다 그닥은 기기 전체에 해도 너만여 참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알테만 벨라도 그래서 안 내다 계시네 밥을 이렇게 말하면 뭐야 쓰겄어? 국이 있잖아 아침에 파 놓고도 그래 가스 옆에 풀만 타면은 비워두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상관하셔서 그래 벨라도 점심을 그래서 안 내고 나는 그럴 걸 못 봐 아 이따 이거 비워놨은 게 여기다 말아서 드셔요 나 또 나가야 되거든 어디를 가? 나 춤추러 가자 어디 가? 아이 사람 반장 안 했네 아니 아이구야 아유 눈 감아서 크게 바구리를 가슴에 끓아주시고 큰 옷을 그려서 으쌰으쌰 심왕 썩거린 춤바람이 지대로 불고 있어라 연습하면 충분히 공연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울까요? 준비 노래 부르면서 시작 도라지 도라지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않아요 우들은 장수춤 땜씨 날 새는 줄 모른다니께요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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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발표에디 가까워진께 연습이 한참 인디 이 양반 표정이 영 깔짝지근하네 도라지 도라지 아 이쪽에 와서 해 왜 그 혜렘이 앞에서 그래 발표 온다고 그럴 때 70평은 살았고 요거 쪼고 있는데 그것을 못 참고 그렇게 난리요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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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가 있어 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게 말 하지 말아 도라지도 없는데 도라지를 차에서 할께 도라지를 꼭 켜서만 그래요 무용이 그런 무용이라 그러지 이거 한쪽에서 해라고 이것이 중요하지 테레비가 중요하지 도라지 도라지 테레비 아이 식구 도라지장 그만 크자고 도라지 도라지 무척 켜네 도라지 옷을 다 캐는데 저 동네에서 이 열정이 느껴집니다 다 도라지만 찾으시는데요 아니 이번에는 예쁜 춤 연습 안 하시고 어디 가세요? 우리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제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지 우리도 이미 늙었지만 이 연습을 보면 되고 희망을 걸고 열심히 보고 온다라면 안 본 것보다 보면 훨씬 더 우리도 뭔가 또 그러지 느낌이 없고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는 날이여라 보는 것도 공부가 된다 안오요? 오늘 공연 잘 보고 우리도 열심히 노래해서 그렇게 거의 맞은 수준이로이 우리 잘 봐요이 오늘 공부 많이 하고 합시다 김영임씨 공연인데 참말로 잘하긴 잘하네 몰입도가 대단하십니다 확 빠지셨는데요 오늘도 저만치 할랑가 어쩔랑가 저 애기들 춤 잘 치네 우리 저렇게 좋게 춤을 출 수가 있을까 우리가 늙어서 그런 게 연습이 필요잖아 많이 연습해 봅시다 그럼요 연습하시면 그만큼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 볼까나 이번 배운동작은요 짝꿍끼리 짝을 지어서 하는 춤이기 때문에 짝꿍 한번 지어 볼게요 우리 또 다들 잘 해 보드라고잉 자 이제는 짝꿍쯤이니까요 먼저 짝꿍부터 인사할게요 준비 짝꿍 보고 이제는 옆에 친구로